마요르카, 측면 공격에 강하다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번 경기 역시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측면으로부터 안쪽으로 치고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뒤쪽으로부터의 오버래핑 같은 방법이 있는데요.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좋은 찬스, 슛, 막아냅니다. 위협적인 쇼트, 자, 올렸습니다. 이어지는 공세, 골입니다, 득점입니다. 이강인,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컨볼을 예상하고 미리 자리를 잘 잡고 있었죠. 저건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예상을 못했다면 오프사이트에 걸렸겠지만. 때문에 안쪽이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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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뿐라다다다다다. 따라서 안쪽은 두고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쪽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무슨 말이야?